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염이사님.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쇼를 해도 항상 본인 할 것만 하시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없는. 아이, 또 그렇게까지. 많이 섭섭했나봐.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보질 않으셔요. 많이 섭섭했나봐. 투자할 때는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요. 냉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냉열한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청도 한번 보기 전에. 하나 정도 리포트 살펴보고 할까요? 56분입니다. 오늘 일단 보고서 중에서는 하나투자증권에 김수현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 전략하시는 분인데 일단 최근에 반도차가 좋은데. 다음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마이크로닝이 오늘도 올랐고요. 11월 들어서 21% 급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월에 1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를 많이 줄였고 내년 2분기에 바닥 짚고 돌리지 않을까 반도체 가격이. 그런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고. 10월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팸리스 공장이 없는 설계업체들이 주도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높은 메모리 기업들이 결국 주도를 하고 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류 차질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병무 편상이 좀 풀리는 거 아니냐. 특히 BDI 지수가 한 달 만에 50%나 빠져버렸고요. 컨테이너성 운임 지수도 고점에서 1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류 차질이 해소되면 반도체 공급난도 좀 해소되니까 긍정적이고. 거기서 피해를 많이 받은 섹터가 또 자동차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 업한 개선과 물류난의 완화가 자동차 생산 차질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올해 테슬라가 64% 상승할 때 포드가 133% 올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가 5% 안쪽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 업체들에 비해서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반도차 다음에는 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보고서니까요. 그러면 진짜 장도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같이 가면.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금통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추수감사절 오늘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서울 지금 이제 아마 오늘부터로 알고 있는데 2021 모빌리티 쇼 자동차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12월 5일까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 상황을. 열리는군요. 시장이 좀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예상지수는 16포인트 정도 코스피가요. 3,010포인트. 항상 이게 3천만 가면 또 밀리긴 하는데. 일단 오늘 예상으로는 돌파가 예상되고요.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분위기가 막판에 좋았는데. 그 기세를 좀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플러스 3포인트 정도. 그래서 한 1,023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가 출발이 좋은 이유는 아마 삼성인자가 일단 한 1%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작은 되게 좋게 했는데 미끄러져버렸어요. 네. 삼성인자가 좀 약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밀렸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부터 좀 호가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0.8%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좀 해줬고요. 삼성인자는 0.4%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흔들렸는데 오늘은 출발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렇게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겸 보이진 않고요. 대부분이 강부압 정도 보이고 있고. 그 KB금융이 좀 약간 하락 출발을 좀 했고. 그리고 삼성 SDR도 약간의 좀 마이너스. 카카오페이가 한 1.6% 정도 올랐고요. SKC가 지금 오늘 한 4% 정도 주가 좀 강세 보이는데 가장 이제 높게 좀 출발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금 조달 리스크를 좀 해소했다. 이런 좀 내용이 있더라고요. 산업은행에서 1조 5천억을 조달받았대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했던 게 이제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유증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약간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 리스크가 해소된 거죠.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LG노텍이 계속 요즘에. LG노텍 대장이에요. 내년에 대장주 된다라고 쏟아진다며. 그래서 지금 30만 원까지 거의 지금 주가. LG노텍이요? 29만 지금 8천 원 찍고 있습니다. 아 또 동공 흔들린다? 아 성강수께도 보이는 모양이죠. 동공이. 아 소리가 들립니까? 아 지진이야 지진. LG노텍이요? LG노텍. 이노텍이라 이거죠. 정보님 그래서 주익 투자가 잘 안 되는군요. 관심 없을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얼마 30만 원이요? 30만 원 찍었어요. 목표가가 얼마예요 이게? 요새 40만 원도 나오더라고요. 40만 원? 그럼 30% 그냥 먹는 거네? 아 근데 목표 주가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야 지금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다 10만 원이야. 무슨 소리야. 자 그래요? 아 LG노텍. 네 그래서 오늘 이노텍도 좋고. 일지 머트리얼즈가 오늘 4% 아마. SK씨랑 같이 동방 만들다 보니까. 같이 연동돼서 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게임주들 좋은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한 2.8%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네이버도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성장형 기업들. 2차전지. 게임주 소프트웨어. 이쪽이 강세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금리 상승 수혜주들이 좀 빠져요.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기업들이 오늘 오전에 일부 조정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크게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도 약부압으로 다시 조금은. 지금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계속 보니까. 메타버스라든지 또 NFT라는 이런 게 급락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게 다시 살아났거든. 특히 어제 후짱이 그렇죠.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류의 대형 경기주와 그런 주식들이 동행할 수 있냐. 약간 기관 펀드 매니저들 간에도 조금 내가 보니까 다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야 이쪽이야. 그런데 아닐걸. 그 다툼이 굉장히 물밑에서 센 것 같아. 그게 어제 후짱의 어떤. 어제 후짱은 소용주 중소용주 그런 것들이 다시 게릴라식으로 확 이겨버렸거든. 후짱이라는 게 뭐예요. 오후에. 오후짱? 아 그게 후짱이라고 그래요? 아니 오후짱. 오후. 전짱 후짱. 오전은 전짱. 후는 후짱. 아 오후짱. 이럴 때마다 말물이 확확 막혀가지고. 아 후짱. 후짱. 알겠습니다. 하나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는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코스피는 좀 부진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 한 4% 정도. 아마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영향인 것 같고. 에스티팜도 지금 설비투자 증설공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5% 가까이 반등하고. 메타버스 대장주 중에 하나죠. 자이언트 스텝이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알았어요? 네. 또 엔터 플랫폼이죠. DOU가 3%. 그러니까 다시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좀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그쪽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데. 덕산 네오룩스가 좀 많이 빠지는데. 아마 전환사체 발행 때문인 것 같아요. 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금 조달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악재로 작용해서. 마이너스 한 7% 정도 빠지는 게 일단 하락 종목 중에서는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요즘에 국내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도 가파르게 사고. 지금 한 오늘까지 5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재 매수인데. 매수량은 오늘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 9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그래도 전기전자를 여전히 한 202억 정도 소매수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IT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 투자들은 아침에 또 800억 정도. 지금 계속 3천 넘어가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의 매물 압박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좀 견주한. 양 시장이 완전히 기관 수급에 따라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AR 관련주들. 그다음에 NFT 관련주. 웹툰 관련주. 엔터 게임 이쪽 섹터가. 다시 기존 주도주가 복귀했다. 복귀하네. 복귀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쪽 중세형적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은 왜 안 가는 걸까요? 친환경. 친환경. 왜? 신재생, 에너지, 풍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도 한참 가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가 이제 2차전지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차전지 시장이 열리면서 실제 돈 버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태양광 보면 하나솔루션도 아직도 적자예요, 태양광 쪽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베스타스 세계적인 풍력회사가. 물류비도 있지만 원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이익 추정치를 낮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풍력지도 한번 폭락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좀 가시성이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고 이쪽은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 당장, 아니, 밀어붙이긴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한 번에 신재생, 에너지, 할 수 있는 게. 선거 처리니까 또 뭐, 세계 복잡하지. 아, 잠깐 또 당장 표되는 거 아니라. 정보 바뀌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거. 그런데 정해진 미래. 네,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그 이제 숫자가 2차전지가 더 좋아 보이니까. 방향은 5G 때부터 맞았어요, 방향은. 나 방향은 항상 맞았어. 아, 그랬잖아. 어제 사경인 회사가. 응? 뭐였죠? 뭐, DDM이야? 뭐 최대촌. MDD. MDD. 그걸 생각해. 알겠습니다. 고생할게. MDMD. 뭐다, 뭐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 섹터가 강하고,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부진한데, 오늘 이제 가장 안 좋은 섹터는 그 리비안 관련주고, 뭐, 리비안이 좀 악재 나왔잖아요. 차량 인도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리비안? 네. 그래서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생명보험사, 뭐 일부 정유주, 또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도 여전히 좀 약한 상태고, 경기 민감주도 아직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장주 몇 개 정도 올라가는. 그래서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오늘은 증시에 좀 나오고 있다. 기존에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 삼성인자도 한 마이너스 0.6% 빠지고 있어서, 시장은 결국에 이제 코스닥 일부 기업들, 메타버스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자, 그리고 또 주요 리포트들 소개 좀 해 주셔야죠. 네. 아니, 진행을 좀 너무 이렇게 편차 있게 좀 하지마. 자기 주식 올랐을 때 진행과 그냥 그럴 때 진행이 너무 차이는. 아니,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대 지금 방송이야. 자기 주식 성과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지. 제 마음 가는 데 그랬으면 벌써 저는 돌아 앉았어요. 솔직히 내가 한 가지 고백하면, 뭐 이렇게 농담하고 막 이렇게 뭘 하는데 내가 반응이 없었잖아. 아, 근데 나도 별로 안 좋았어. 며칠 며칠 당해버리니까 농담이 귀에 안 들어오는구나. 아, 그리고 보고 있느라고. 아, 그러진 마세요, 형님. 얼마나 옆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하면 또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 사람이 다 안 좋으니까 대화가 자꾸 끊기더라고. 한 3초 정도 딱 막았던. 맥이 툭툭 끊기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제부터 그렇게 가지 맙시다, 우리. 방송을 때 방송에 좀 집중해요. 반말기 꺼, 이거. 끌 수가 없잖아, 또. 방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영의사님. 그래도 오늘 정 프로님 기업들은 꽤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통신 장비도 나쁜 것도 아니고. 게임주 다시 올랐잖아요. 아, 넷마블 0.4% 넷마블은 또 안 올랐어요. 참, 게임주 중에도 참 못 가요. 우리 마블이 친구. 원래 게임주 이런 거 탈할 때는 대장을 사야 돼. 대장. 테마로 올 때 대장. 그래요? 그럼. 난 키 맞출 줄 알았지, 또. 키 맞출 줄 알았지, 또. 제일 안 올랐길래. 얘는 좀 키 좀 맞출려나 했더니. 마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형. 또 맞대잖아, 이거. 그리고 다음 보고서는 삼성증권의 황민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삼성은 미국 파운드리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은 그럼 누가 벌어다 줄까 이런 내용인데 사실 삼성인자가 지금 매년 파운드리 사업에 10조 중반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이 정도 돈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현금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디렘 쪽에서 밖에는 낼 수가 없고 메모리하고 세트 스마트폰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연간 현금 흐름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디렘이니까 파운드리 투자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디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 축소라든가 수익성 유지 정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인자가 현재 32만 장 정도의 12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 갖고 있고요. 25만 장 규모의 8인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25년도에는 12인치가 45만 장, 8인치가 25만 장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장비 투자 규모가 향후에 30조 원까지 늘어나야 된대요. 인프라 투자까지 감안하면 50조.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장비나 생태계는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메모리는 사이클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지만 파운드리는 수주만 받으면 매출과 이익률이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TSMC가 퍼가 높은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지금 5나노 이하 같은 경우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면 사실 삼성전자의 밸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10%인데 4분기에는 15%까지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 3년 내에 아마 현금 흐름도 흑자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방점을 삼성전자 좀 보시는 분들도 파운드리 쪽에 계속 주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이제 SES라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있잖아요. SES? 네. SES. 회사 이름이 SES예요? 네.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약자로. 회사 대표가 바다랑 슈락. 그런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SES다 해놓고 압류 배터리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보통 이런 제목. 원래 김현수 연구원이 그런 스타일 아닌데 원래. 그러면 김현수는 그냥 반듯 번듯한. 이건 좋은 거야. 진짜 사회사고 예쁜 그런 스타일이잖아. 압류 에너지. 이런 리포트는 좋은 거라고 그때 왜 제목이나 알려줬잖아. 좀 스타일에서 파격하고 트 튀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 이건 좋은 겁니다. 압류 에너지. 제가 이거 딱 읽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SES가 이 회사가 전고체 전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고체 전지 개발을 중단했대요.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체잖아요.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라고 본 거죠. 고체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고체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리튬 메탈 전지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리튬 메탈 같은 경우는 은극제를 메탈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 효율성이 있는 건데 이걸로 지금 아마 좀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SK, 현대차, GM 같은 그룹들도 투자를 해놨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SES라는 회사는 상장사는 아니에요? 네. 비상장사는 알고 있어요. 미국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예요? 네. 미국 회사예요. 우리나라 장애를 찾아볼 거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전고체 폰기를 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계속한다고 SK, 현대차, GM 지분 투자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기했다 이거죠? 네.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최근에 개발 중단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전고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폭발 위험이 없거든요. 전고체가. 그런데 이걸 상업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리튬이온 이제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리튬이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튬 잔륨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찌꺼기가. 이게 이제 분리막을 뚫고 들어가서 분리막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덴드라이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재 사고 같은 게 좀 나거든요. 그런데 리튬 메탈을 쓰면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전고체는 아예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고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아예. 그런데 고체로 가는 거는 사실상 사실 도요다도 이거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전고체 개발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많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우려가 상당 부분 좀 부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목을.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공장 세운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 것 같던데. 계속 만드는 기업들은 있어요. 도요다도 아직 하고 있고. 그러나 쉽지 않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 이미 상용화된 데는 있어요. 나사 같은 데서도 인공위성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일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형으로는 들어가요. 아 그런데 자동차용으로 대형으로는 상업화가 안되거든요.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김현수 의원 한번 모셔보려고. 네 한번 모셔보려고. 카톡 하고 있어요. 제목을 왜 그렇게 써네. 압력 배터리 폴. 자 그리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벌써 끝났어? 네 오늘. 네 현재 시장은 코스닥은 플러스 0.5%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0.2%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좋고요. 이게 지금 아까 박병찬 보장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수급 보면 외국인 수급은 괜찮아졌는데 기관이 확실히 조금 외도가 너무 많아요. 아 기관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의 매도가 줄어야 코스피도 3천에 안착을 할 것 같은데 아직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매도가 좀 많아서 그게 코스피에는 좀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기관이 오히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수급 차이로 인해서 증시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찬 보장님이 11시부터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 이런 걸 아마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디서? 저기 코엑스에서요. 코엑스에서. 거기 아마 온라인으로도 중계되는 모양이니까 박병찬 보장님도 팬분들은 11시부터 있다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